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거나 값비싼 기념품을 주는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장애인을 비롯한 각종 복지 예산은 깎으면서도 이런 예산은 여전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형균 기자입니다. 퇴직을 바로 앞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달서구청 공무원 30여 명이 지난해 초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유럽 궁전을 돌아보고 크루즈 탑승과 온천 방문 등의 일정으로 한 명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여 명이 넘게 공식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감사의 의미,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가시죠. 비판이 잇따르자 달서구와 서구, 북구는 내년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구와 수성구, 달성구는 한 명당 300만 원, 동구는 200만 원, 남구는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순금 메달과 순금 열쇠 역시 내년 예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에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구군 6곳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두 예산을 더하면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퇴직 공무원 한 명당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퇴직 예정 공무원 선물로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한도 안에서 만년필이나 수저, 커피잔 등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국가의 기념품을 만드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어차피 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에서 이미 일반적인 시민과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구군의회에 대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아멘